한 주간 어떻게 삶을 지내셨습니까? 때로는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다시금 마음속에 어둠이 깔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육신의 문제로 씨름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건 이 예배를 통해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세임 주시나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의 시간이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오늘 스포츠 선교주일로 함께 지키고 나눕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술인들은 예술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영화 속에 영화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로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또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있는 영화를 만들어서 선교를 하기도 하고요 미술 작품에 음악에 찬양의 가사에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넣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스포츠인들은 경쟁을 하는 것인데 그 스포츠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스포츠 달란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우리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 4강의 주역이었던 이영표 대표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고 현정화 선수라든지 타쿠 선수 오늘 와서 간증할 이만수 야구 감독 같은 경우 자기가 했던 스포츠를 통해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선교사로서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스포츠 선교회가 만들어졌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어서 섬기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고 또 서로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또 모여 그냥 친교만 나누는 동호회가 아니라 복음을 꿈꾸고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는 모든 선교회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자기 해주신 달란트와 또 관심과 또 사명을 가지고 이러한 선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국대 모든 운동 선수들은 되고 싶어하는 꿈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마치 농부와 같다, 군인과 같다, 운동선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크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국수직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첫 번째 농부, 때를 따라 일하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심을 때 심고, 가꿀 때 가꾸고, 추수할 때 추수에 참여하며 추수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농부의 모습 우리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심으실 때 복음을 심으시고 옆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함께 섬기실 때 같이 섬기실 수 있고 또한 추수할 때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군사와 같다, 병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사들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다 부르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병사의 모습이다 국가가 불렀으면 국가에 충성을 하면서 나라에 유익이 되는 모습을 갖는 게 군인의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군사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염려에 얽매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의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축복의 믿음의 군사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운동선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박질하는 자 달리게 하는 자로 운동선수를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다른 박질하는 자 같은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운동선수처럼 자기의 기량들을 키워나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쟁 속에 있는데 그 경쟁, 바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운동선수, 무엇을 꿈꾸며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은 아마도 전부 다 각각의 분야에서 국가대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국가대표 없는 종목도 있겠죠 그런 종목에서는 아마추어 대신 프로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들을 할 겁니다 운동선수 같은 모습이 신앙인으로 비추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곳을 향하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들이 목표를 분명히 해야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인들도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응원합니다 모든 다른 박자 환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상을 위하여 달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은 세상에서 주는 상은 썩어질 관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은 썩어지지 아니할 관이니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바라고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썩지 아니할 관이다 라고 목표를 분명하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기회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서 다른 박자를 하는 사람들은 썩을 관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목표로 삼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관을 생명의 관을 의의의 멸류관을 목표로 해서 뛰는 사람들이다 바로 우리는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의의의 멸류관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순간부터 한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 한 가지 모습이 아닙니다 물리적 생명은 끊어지나 영의 모습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한 영의 멸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그래서 멸망입니다 그러나 의의의 멸류관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 달려가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의의의 멸류관을 썩지 않을 멸류관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그 표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는 의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생의 다른 박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경주자들도 이 분명한 목표를 놓치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멸류관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6절의 글에서 이렇게 목표 있는 자가 되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 박질 할 때 향방 없이 방향 없이 이리저리 이리저리 배회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선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방향 없이 향방 없이 이리저리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 목표를 가지고 의의의 멸류관이라는 십자가의 목표를 가지고 포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바울이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떼를 향해 달려가는 운동선수들은 국가대표 또 아니면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최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프로선수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운동선수로 빗대어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주의 모습을 가져야지 믿음의 경주의 모습을 가져야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각각의 심령과 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우리 천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빛낼 수 있는 국가대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로서 일반 선수가 아닌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로서 그것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죠 순간순간 항상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운동선수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에도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아마추어에 머물러지 아니하고 프로가 되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아마추어는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도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을 갖고 있는 것이 프로입니다 믿음으로 따지자면 아마추어는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오기 싫을 때 안 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이게 아마추어 신앙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요 언제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의 거함으로만 하나님이 아마 한 번 더 예배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환경이 어떻건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는 마음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길이 내 신앙의 놀라운 은혜의 길이니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이게 프로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름에 여러분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우리 밑에 오나트 갤러리에서 지금 소나무전 하고 있는데 그 그림 그리신 이명우 작가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고 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추어는 자기한테 손해가 되고 또 때로 어려우면 금방 포기한다 그런데 프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 해가 될지언정 그리고 어려움에 처할지언정 그 상황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겨내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프로다 본인한테 좋은 재능이 있어서 취미생활 잘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프로로서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혼신을 다하여 그림을 그리고 어느 때는 한 달 동안 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신발을 한 번도 신지 아니하고 그림을 그린 적도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프로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한테 조금 해가 되는 것 같고 나한테 조금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아 이거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불러주시고 재능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달란트를 맡겨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라고 믿음의 다른박질을 해나가는 모습 프로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아마추어는요 자기한테는 후하고 남한테는 엄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기한테는 후해요 자기한테는 관용이 많아요 그런데 남이 잘못하면 안 봐줍니다 이게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프로는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남한테는 후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설렁설렁하고 자기는 범죄하고 이래도 아 그냥 뭐 그런데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집사님이 왜 그래 권사님이 왜 그래 목사님이 왜 그래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자기한테는 후하고 남한테는 엄한 사람들은 아마추어 신앙인이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낡으며 품고 이해하는 모습들 제 바로 밑에 동서가 감리교 목사님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니까 운전하면서 짜증이 많이 나고 그 중에서도 끼어들게 하면 화가 많이 난답니다 그러면서 얌체처럼 확확 끼어드는 사람은 정말 더 화가 나서 자신도 모르게 목사이지만 욕이 나온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배탈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래요 빨리 나들목으로 나가야 되는데 차가 너무 꽉 막혀서 끼이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도 얌체처럼 이리저리 미안하지만 할 수 없이 빵빵거리고 그러지만 끼어 나가가지고 나들목으로 겨우 나가가지고 겨우 실수하지 않냐고 위기를 모면했답니다 그 다음에 운전을 하는데 그렇게 끼어드는 사람이 또 나타나면 그때 생각이 나더래요 아 배가 아픈 거 아프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욕하지 않았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끓지 않더랍니다 그래 나도 그랬었는데 프로들은 이전에 자기가 겪어온 세월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으니 부족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에 굳건한 믿음에 깊은 신앙에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셔서 국가대표다운 신앙인들이 되셔서 함께 신앙생활 이루어가는 새로 신앙인이 된 사람들의 부족함들을 잘 다듬어 주시고 아우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천성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프로들은요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도전한답니다 내 아무초들은 에이 이건 안 돼! 라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사람들이랍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특별새벽기도 내가 도전해 본다 내 몸이 아파도 도전해 본다 내 환경이 안 좋아도 도전해 본다 이렇게 도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프로입니다 아무초들은 아 나는 바빠 나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안 돼! 미리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아마추어들입니다 브로는요 늘 발전하기를 꿈꿉니다 내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요 현상 유지만 해도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아 그냥 괜찮아 후퇴하지만 않으면 돼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브로와 아마추어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브로는요 특별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며 미소 짓는 사람 아까 이야기한 관대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마추어는 남이 잘 되면 비웃습니다 그리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아마추어입니다 잘 모르면서 많이 아는 척하면서 막 떠듭니다 브로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미국에 있을 때 골프를 굉장히 좋아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한 번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 프로 골퍼가 만불을 내고 만불이면 천만 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골프 레슨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쭉 한 바퀴 18호를 라운딩을 다 돈 다음에 한 마디만 딱 해주고서 레슨 끝났다고 하더래요 Don't move your head 머리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한 마디만 정말 프로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지적하지 이것저것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 하나만 지적해도 그것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성격과 내 의지와 내 뜻과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한 나를 향해서 십자가는 늘 한 가지만 너 자신을 죽여야 된다 너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함께 못 박혀야 된다 우리의 죄가 그래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진다 이 한 가지만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이 주 안에 내가 계시고 내 안에 세용이 생겨 다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내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되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절제한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라고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참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영표 국가대표였던 감독이 지금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기업 그런 기업들도 하고 있는 대표인데 이분이 책을 한 번 썼습니다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주었는데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이 그가 프롤로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내가 되는데 이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정말로 세상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복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쓰는 그러한 과정 속에 본인이 경험한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국가대표가 되고 프로가 되는 것이다 그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렸을 때 축구 선수가 되기를 원하고 축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축구공이 좋고 축구가 좋아서 축구만 했다고 합니다 축구라는 경기는 11명이 각각의 상대방 선수들 11명씩이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모두 22명이 운동장 안에서 선 안에서 경기하는 경기이고 룰에 따라서 경기를 합니다 후보 선수까지 하면 3명씩 교체할 수 있고 모두 28명이 경기하는데 그가 젊었을 때 가졌던 의무는 이 선수들이 기량이 거의 비슷한데 왜 연봉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날까라는 거였대요 어떤 선수는 1억도 못 받고 어떤 선수는 3억을 받고 어떤 선수는 해외에 나가보니까 50억, 100억씩을 1년에 받는 선수들이 있는데 기량을 보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0.1%의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서로 1대1로 맞붙여 놓으면 기량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 것 같은 선수인데 연봉 차이는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경기를 하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경기를 하다 보니 그 0.1%의 차이가 경기의 방향을 바꾸고 승패를 바꾸더라는 겁니다 0.1% 그 작은 차이가 승리도 주고 패배도 주는 뛰어나게 하고 뛰어나지 않게 하는 차이가 0.1%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나라는 것을 깊게 묵상해 보니 한 번의 차이란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국가대표가 되고 해외에 나가서 뛰는 선수가 되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 다른 친구들은 함께 운동을 하고 코치가 끝나면 힘들다고 다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데 자기는 축구가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공을 차고 한 번 더 푸시업을 하고 한 번 더 뛰뛰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 한 번 더가 나중에 와보니까 쌓여서 실력의 차이가 되고 그 실력의 차이는 큰 차이는 아닌데 0.1%의 차이인데 그가 국가대표가 되고 다른 해외에 나가서 뛸 수 있는 선수로 성장시켜주신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이나 나나 비슷한 신앙인 같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요 한 번 더 예배드리는 것 한 번 더 기도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하는 것 한 번 더 섬기는 것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0.1%의 차이같이 작은 차일지라도 그것에서 나오는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빛내고 영화롭게 하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종이접기를 예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복사지가 얕습니다 0.1mm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0번 접으면 두께가 몇 번이 될까요? 30번만 접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이걸 계산기로 두들기면서 19번까지 해봤는데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너무 단위가 올라가서 여러분 30번을 종이를 접으면 1073km가 됩니다 두께가 0.1mm를 한 번 접으면 0.2mm입니다 0.2mm를 한 번 더 접으면 0.4mm가 됩니다 0.4mm를 한 번 더 접으면 0.8mm가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30번을 계속해서 겹쳐 접으니까 1073km가 되요 두께가 30번밖에 안 접었는데 이러한 놀라운 한 번 더가 만들어내는 차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한 번 더 진정으로 드려질 때 우리의 영이 얼마나 쌓이는지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향으로 올라가 쌓여질 때 한 번 더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쌓여질지 기대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참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월을 허송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려갑니다 꼴대가 있습니다 죽음이란 꼴대가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 매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일련의 소중함을 진짜 느끼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물어보냐고 하냐면 재수생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다 한 달의 소중함을 누구한테 물어보면 가장 절실하게 아냐면 조산을 한 산모한테 물어보면 한 달의 소중함이 먼저 아기가 나온 그래서 아이가 아직 미숙한 산모한테 물어보면 그 한 달을 참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 큰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한테 물어보라 1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차이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0.1초의 차이의 소중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은메달 딴 선수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0.1초 때문에 금메달을 놓친 사람들한테 여러분 세월을 허송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한테 달려가야 될 참여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될 이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운동선수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기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데 달려갈 길 다 달려가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름에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그리고 프로가 된 사람들은 국가대표로서 띠음을 띠는 사람들은요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강철 신앙을 갖기를 주름에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강철 신앙을 갖는 사람들 우리 매일 준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영표 선수가 뭐라고 하느냐 월드컵은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다 실력을 입증하는 자리다 여러분 맨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한테 주실 거 다 주셨습니다 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십자가의 고열의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입증해야 될 차례입니다 나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될 때립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운동선수들이 강철 멘탈을 갖고 있어야 국가대표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보십시오 한 발 한 발을 쏠 때 정말 집중하여 침착하게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강철 멘탈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관중들이 때로는 야유로 합니다 흔들리면 강철 멘탈이 합니다 간중들이 칭찬을 합니다 흔들리면 흔들리면 웃줄대면 금방 경기력이 저하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철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공격하고 때로는 상처받는 말들과 상처의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강철 신앙으로 지켜내고 누가 나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웃줄대는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프로이고 그게 국가대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프로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질을 드러내어서 퇴장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퇴장당하면 경기력이 떨어지는 거고 팀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승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인 경기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것이고 팀 경기는 팀 전체의 저 팀력에 저하를 주는 것이 퇴장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경기하는 우리가 천성교회 한 팀인데 함께 경기하는 사람들은 경기력이 다 달라요 분량이 다릅니다 축구하는 축구 선수들이 다 뛰어난 선수가 아닙니다 어떤 선수는 공 잘 늘은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수비 잘하는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공을 잘 배급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요 섬김의 모습이 다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은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사가 다른 것 그러나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비웠을 때 모든 합하여 이루어가는 팀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받은 은사가 다섯 달란트이건 두 달란트이건 열 달란트이건 그 모습은 다르지만 경기력은 다르지만 그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가는 귀한 협력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승리를 써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시며 보금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 거기에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운동은 경쟁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경쟁인 것 때문에 교회에서 잘못하면 잘못된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쟁이라고 하지만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 경쟁을 하고 있지만 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쟁을 하는 것이지 교회 대학 무슨 체육대회를 하면 처음에는 기도로 즐겁게 시작했다가 경기를 하다가 티격태격하기 시작하고 싸움이 붙어서 나중에는 인사도 안 하고 헤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요 다른 교회가 잘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경쟁은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팀들로서 경쟁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빛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남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남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을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한 번 더 해나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가 있었는데 남자 단식 16강전에서 노박 조코비치라는 그때 세계 랭킹 1위 지금도 계속 자라지만 이 사람이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 정연 선수한테 패배했습니다 이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테니스 대회,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 경험이 있었던 노박 조코비치가 팔꿈치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이기면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조건이 그렇지만 경기에 계속 참여해요 그러기 위해서 서브를 넣는 폼을 바꾸어가지고 경기에 임했는데 그것이 잘 먹히지가 않았어요 결국 정연 선수한테 졌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건 패배를 했으니 정연 선수가 8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요 정연 선수보다는 별로 이름이 없는 정연 선수보다는 이 조코비치 선수한테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자들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패자한테 달려갔습니다 조코비치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경기가 안 풀렸습니까? 통증은 어떻습니까? 통증 때문에 졌습니까? 계속 물어보자 조코비치가 단호하게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질문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승리에 대한 무례함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철벽을 치고 기자들을 정연 선수한테 보냈어요 승리에 대한 무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 그리고 섬김에 아름다운 본이 있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서로 격려하고 좀 부족한 자들에게는 손을 붙들어 함께 끌어주는 넉넉함과 관대함이 있는 프로다운 모습 우리 천성교회의 성도님들이 모두 가지는 축복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박질을 하게 하십니다 천성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하게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 번 더 뛰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철 신앙을 가지고 강철 멘탈의 국가대표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신앙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천성의 가족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멋진 신앙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어떤 곳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포용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천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